칠곡에서는 요즘 아파트 단지나 명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농산물 직판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고 농가는 판로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식재료 수송 거리라고 하죠. 푸드 마일리지도 줄어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전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국민체육센터 앞에 농산물 직판장이 들어섰습니다. 인근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사는 2,700여 세대를 겨냥한 행사입니다. 매대인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참외와 복숭아, 벌꿀 등 농산물과 소상공인이 만든 방향제 등 공산품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고 한데 이런 데에 한 번씩 와서 저희들 부부랑 모든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저희가 매출효과라든지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누리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농산물 집판장 퍼특시장은 평화분수를 비롯한 관광지와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지역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소농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상품의 운송 거리도 짧아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바로 생산된 걸 바로 주민들한테 가니까 신선한 건강한 목걸이를 먹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푸드, 말리지를 줄여가지고 환경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칠곡구는 제철 농산물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올해까지 퍼특시장을 세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복운입니다.